센강, 수질 등 논란을 일으킨 2024 파리올림픽이 이번엔 메달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외신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남자 스케이트보드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미국의 나이자 휴스턴 선수가 자신의 SNS에 녹이 쓴 메달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승리의 여신 니케가 새겨진 앞면은 표면이 벗겨져 군데군데 잿빛으로 변했고 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뒷면은 표면이 긁혀 있습니다. 휴스턴은 땀 흘린 피부에 걸어보고 친구들에게 걸어보게 했더니 색깔이 변했다고 밝혔습니다.